대기 정체가 극심해 오늘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올 하반기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먼지들이 서울 도심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도 먼지에 가려져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구경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올라가도 너무 안 보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오염물질도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에 4배가 넘는 3제곱미터당 96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됐습니다. 인천 96마이크로그램, 경기 105마이크로그램, 세종 104마이크로그램.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을, 이 밖의 지역 대부분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노후 건설 기계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휴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자치구 및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